절대 여러분들 궁탐 나왔다고 해서 리퍼는 궁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 볼 때 써야 돼 그냥 무조건 만타 쓰면 뒤집니다 더 만타 빼빼빼빼빼빼빼빼빼 아아.. 아아.. 아하하하하하 아 미치.. 와.. 나 벽에 도망쳤는데 저게.. 미친놈들 저거 우리 팀이나 상대 팀이랑 같이 쓴 거야? 몰라요? 자 이거.. 궁.. 제가 얘기 한 번.. 한 번 강 나오면은 궁 써주세요 음.. 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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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망치? 와아.. 어.. 잠들어라 이 새끼야 불잠? 어.. 불잠 오케이 오케이 궁 피하세요 곤진 쪽으로 썼어 곤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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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여기 궁 썼기 딱인데 이거 아.. 이번판 너무 난장판이야 뭐.. 잠시만요.. 힌 됩니까 힌힌힌이 빨리 빠르니 빠르니 빠르니..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궁궁궁 궁 여기 안에 궁 그렇지! 지린다! 아아아아.. 완벽했는데 아.. 다 잡지 못했어 아.. 진짜 완벽한 타이밍에 서로 연게 진짜 오졌었거든요 지금 아.. 이거.. 와.. 디바가 막았네 어.. 디바가 D펜으로 막았네 이거 디바가 막았네 이거 디바가 막았네 아.. 이거 디바가 막았네 진짜 완벽했었어 지금 하이라이트 오진.. 오진이었는데 그렇지! 상대 힐 끊었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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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 위에 파라 상대 위에 파라 네.. 아이씨.. 덩어리 일루와 실려줄게 네네네네 여기서 디바 잡으러 갈거 같은데 오세요 오케이 어.. 잠깐만 와 미스 너무 많아 빼빼빼빼빼빼 아니야 빼지마 빼지마 나 여기 뺐는데? 아 그래 나 궁 차는 타이밍이여가지고 조금 무리긴 했어 1분 15초 정도 남았네요 마무리 빨리 해봐 우리 개 털렸네 우리 개 털렸어 자 마무리 가라 공격한다 오케이 잘했어 아 메르시 아 이걸 메르시가 다 살리네 미친 전멸? 아직 몰라 제가 가지 마세요 제가 있을 때까지 오케이 왔어요 힐 조금만 해주시면 제가 버텨볼게요 아 죽었어? 아.. 야 잠깐만 그래도 디바 2명 오기 나왔어 버텨낼 수 있겠다 디바 2명이 맞다고요? 디바 2명이 추가적으로 지어놨어 우리 팀 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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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시간없다 시간없다 1.2미터 이거 무조건 격돌 한 번이나 쥐있으면 끝난다 게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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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인생게임 인생게임 어 상대 궁 아아아아아아 아 모른다 이거 애들 많아 애들 상대 많아 마무리 빨리 와요 개 멀어가지고 어디있어 마무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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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죽었어 안돼 잠깐만 안돼 안돼 아 미친아 아 미친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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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어요? 망했어 디바가 또 망았어 아아아아 아 이걸 또 디바가 막네 다했어 진짜 게임을 아 디바가 이걸 다했어 진짜 게임을 아 진짜 디바가 너프 진짜 심각하다 너프 필요하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어 음 아 이번반 개호주었었는데 그니까 아니 되게 근데 평 응 아이고 웬만하면 이길판이었어 이정도면 약간 상대가 아이템 창조도 꾸지고 응 상대가 좀 재수가 없었어 근데 언제 가셔야 돼요? 10시 반에 아 그래요? 지쳐서? 아뇨아뇨 그냥 더 하고싶어서 물어본거지 더 하고싶어서 음 10시 30분에 하자네요 흠흠흠 오늘 10시 반에 천양님과 두치님의 오버 지전 참전합니다 둘 중에 지는 팀은 삭발합니다 삭발 아 사사님 별풍선 18개 고맙습니다 18개 팀장들이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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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팀웍이면 만약에 다음에 또 내전 같은거 할때 잘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 몰라서 그러는데 엄청나게 세 네 그럼 그렇죠 엄청 세죠 사기들이야 그냥 아 멤버들이 사기들이라고 너무 잘한다고 방송 멤버들이 아니라 게임충들 모아가지고 클럽 내전 너무 심각했어 잘하는 멤버들을 불러서 우리가 떡발렸지 그냥 내 생각엔 음 질겟만 하는게 나을거같아 네 네 솔직히 어느정도 이게 예전에는 클럽 내전을 제가 솔직히 요새 우아코 클럽 내전 아는 이유는 진짜 하나에요 정말로 정말 나는 우리 클럽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게 내전하면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왜냐면 다들 뭐 엄청 고수 시청자를 끼니까 옛날에 그런 맛이 없어요 저희끼리 즐겼던 그래서 저는 클럽 내전 안하는거 제가 음 음 예전에 어썸너츠 할때도 느꼈던건데 솔직히 너무노잼이야 진짜 적당선이 없어 다들 이길려고 아주 미쳤어요 음 갑시다 아 아이 시끄러우니까 문 닫아주세요 부모님한테 짜증내면 안되지 아니 아니 자꾸 말도 안내는걸로 자꾸 뭐라하시니까 좋다 좋다 아 어 나 게임 오진다 해야지 지금 게임 개오졌나 지금 음 아 지금 잘되네 네네네네네 맘님 바로 위에 팔아있어요 네네네네 음 팔아 내가 저승으로 팔아버렸어 죽었어? 아니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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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죽지도 않아 죽지를 않아 절대 죽지를 않아 여기서 궁 써버려야지 우우우하 어어어 야 간다 야 어 게임 캐리 간다 아주 좋아요 아나 개좋아 أو 사사님 별풍선 100일개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냥 느낌 제대로 받게 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님 오늘 사산이 아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네네네네네 쓰고싶으면 말하세요? 네 지금은 아니구요 음 지금이요 어! 우리 뒤집니다! 어 지금? 어 지금 지금 간다! 아! 아! 잠깐만 얘한테 다 쓰면 안되는데 상대 하나 중겼구요 오우 야 아우 궁 끊었어 오케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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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 오케이 오케이 Hiroshi 오케오케 ду 마이들 갠지 정말 이게 오...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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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죠 빼죠 오 촬영velli 죽였어 갠지 죽였어 아 나이스 나이스 궁 한enting 궁한번 다시한번 지린다 지려 오케 야 게 지려 게임 와하핳 야 이거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다 야 아몬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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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힐 힐 해줘야돼 아아 여기서 아 사사님 고맙습니다 별부서 백일게 게임 끝났어 와 시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사님 별부서 백일게 감사드리구요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아 완전 하드캐리였어요 뱅친이 좋아요 와 아나 진짜 리얼 하드캐리였다 음 어떻게 다음부터 전 무조건 끼셔야겠네 어 지렸어 진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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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빡치게 한번 해줘야지 상대도 졸라 빡칠거에요 리퍼가 죽지라느니만 진짜 빡치지 저기 어 우리팀은 정작 몰라 어 쟤네들 이렇게 못오지 평화롭지 다 거점 지키고 있어 네 아 근데 이 맵은 좀 애매한데 우리는 절대 중앙으로 가지 맙시다 이 맵을 갈려면 일로 오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 뒤치기 가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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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 오케 리퍼 리퍼 리퍼긴즈 넘어요 넘어요 왼쪽으로 갑시다 오오오오오 아어씌 이번엔 어 이번에는 조금 으음 음 음 음 너무 너무 무모해서 다시 해볼까 가자고요 네 저기 나 살아서 잠깐만 위에 파란데? 파라 평생 그건 쟤 어디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리퍼, 제가 파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상대 팀에 아나 있다 네 어딨죠? 아 내가 죽겄다 아 죽었어 아 아 다음에 좀 좀 좀 게임 천천히 하지 뭐 게임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잘 버티고 계세요 잘 갑니다이 네네 어우 좋아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걔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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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점 정력 천천히 가만 보자고 아 이건 이건 잡아야지 이건 잡아줘야지 어 어디야 저요? 어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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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오케이 어 이 새끼 또 뭐야 힐 힐 힐 어 좋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어디겠어 저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쟤 뭐 하냐 저 갑니다 어 아 내가 궁쓰려는 타이밍에 뒤치기 맞았네 같이 같이 궁돌 걸 백지윤이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네 아 그러고 싶은데 랩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선이 아 맞아 맞아 아 그런건 있어 그런건 있어 시선이 집중하기 힘들어 그리고 죽어가는 애들 다른 애들은 아예 무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나 있는거 뭐야 괜찮아 무시해 어 그렇지 쟤 쟤 지금 못돌아오지 않을까 아 또 돌아오네 팔아 잡았어 파라 잡았어 팔아 잡았어 오케이 어 돌격해 돌격해 궁쓰께 네네네네네네네네 하나 둘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디바 있을 때 지금 지금이야 저 궁쓰입니다 아 잠깐만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어어어어어어어 백지 아 괜찮아 죽었어 죽었어 필자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두발 잡았거든요 상대도 궁을 썼네 안돼 뭐야 애들 왜 안들어가 들어가 멍청한 것들 저 들어갑니다 가봐 비벼 비벼 아 나 죽었다 죽었다고? 1대1냄새다 1대1냄새 1대1냄새 아 저기서 궁을 써네 쟤네 근데 애들이 좀 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안되겠다 다음판에 또 한번 갑시다 1대1이 재밌지 게임은 1대1이지 괜찮아 이번 맵이 그냥 우리한테 안 어울렸을 뿐이에요 자 이 맵은 어 이 맵은 좀 얘기가 다르지 마모님 그 거점 잠병지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제가 거기서 무조건 힐을 줄게요 근데 제가 마모님 옆에 있는게 아니라 좀 멀리서 저격을 할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네네네네 멀리서만 총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근데 시야가 좀 제한되니까 너무 네 거점 정령지를 나가면 안돼요 대신에 이게 좀 제한되거든요 시야가 알겠습니다 안에만 있겠습니다 히키코모리 가겠습니다 네 등대 위쪽에 다락방 있다고요? 그런건 다 상관없습니다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팔아 뜬다 팔아떠 안에 들어갈게요 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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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인다고요? 오케 됐어. 아오케오케 내가 여기서 싸워야겠네 그러면. 트레이서 떨어졌다. 아 또 사내. 안보여 안보여. 아오케오케. 오케 여기 보이죠 보이죠? 우리 진영 조금만 보여요. 여기 와이파이존 와이파이존. 어어 오케. 어어. 오케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네 보여요. 오케 좋습니다. 좋아좋아 그럼 내가 딱 여기 있을게요. 사라가 또 이쪽을 보네. 마모님 왼쪽 보시면 저 보일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 제가 여기서 쏘고 있으니까. 보고있어야 알고있어. 시야를 잘 보세요. 네. 어우 좋다 훌륭하다. 어 장전. 오케이 디바 처리. 마모님 뒤에 겐지. 네네. 죽질 않아 죽질 않아. 죽질 않으면 겐지고 뭐가 없지. 오케이 그렇지. 대가리 날려버렸어. 아 뺏겼어. 지금 어디. 들어가도 됩니까 저?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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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하고 올게. 어 잠깐만. 가야겠다. 다시. 안들어 봐. 겐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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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서 싸우고. 겐지랑. 맞서 싸울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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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비 말려. 어. 나 안에서. 궁 한번 돌아야겠다. 안되겠다. 개난 장판이네. 안에서 궁 한번 돌게. 안되겠어. 네네네. 오케오케여기여기여기 지린다 지려 개지려 10명 연속 처리 지려 지려 안보여 안보여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트레이서가 거의 픽없어가지고 내가 또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제발제발제발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근데 개잼있어 게임 진짜 어 게임 개잼있어 지금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예요 어어 진짜 와 이건 뭐 진짜 핵이다 거의 어 이랬는데 거점 뺏기고 있어? 우리 팀 반성 많이 해야겠네 이제야 우리 거점 됐어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어 뭐야 뭐야 언제 구름 써줬어 말도 없이 어 케이르 너무 멀리 가지마요 안보여 안보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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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집어들었어요 어 피해 쉿 다 뻑킹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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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멋지 멋지 마무리 안보여 안보여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여기 파라오지 않았나 어 거기 파라왔어요 파라왔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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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이뻐 궁꾼을려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지금 퍼센트 아예 뺏기지 않았잖아 네 어어어어 계속 이 상태 유지하면 우리 80% 넘게 찬성 지금 민스턴이 민스턴이 고릴라워여서 잘 버티고 있는데 야 기재 누군데 잠만잠만잠만 안눈 들어가네 애들 안눈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갑니다 갑니다 파라도 오진다 지금 개오진다 애들 궁까지 썼다 나도 궁 있어 이 자신들아 오 잠깐만 이거 엄청났네 이거 궁한번 써야될거같아 궁한번 어 그렇지 완벽해 애들이 안에 없어 오 오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어 나 아아아아 너무 많아 근데 트레이서 궁맞은데 상거저저 뭔가 바닥에 설치된 우리팀껀가 그걸 못봤는데 잠만 아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지금 애들 안에서 계속 제가 힐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미친다 치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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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 미치겠네 진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안에 개 많아가지고 만만치않아 오케이 제거 제거 오케이 두명 제거 네네네 일단 지금 안보여도 되는게 안에서 활약이 더 중요해 어?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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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긴거구나 빨강색으로 바뀌어서 지는줄 알았어 아 수고여 와 미친다 개쩔었다 진짜 아니 애들이 나를 몰라요 애들이 나이가 거기있는걸 몰라 어 아나가 오줬습니다 아냐 이거 내가 써준다 내가 그니까 저항을 견제를 안해주는것도 굉장히 컸어 네 아나는 견제를 안하더라고 이건 찍어준다 진짜 애들이 힐을 많이 안받아가지고 찍어줄지도 몰라 우리팀 인성들 개샥 어 아 재밌어 근데 진짜 이게 아 이거 참 뭐라고 해야되지 개 재밌었어 진짜 세horn 콜 오브 듀티에 그냥 이제 소개만 하는 미쌄들이 있잖아요 왜 내, 그런거하는줄 알 아 smash 뭔말인지 알아 그냥 약간 일이 기 assessments 에에에 low 유어에서 폭격 다레드리고 그런거들 예.. 그런 것들 그런 거 잠깐 쉬는 틈 right 아나로 치유만을 찍을 줄 몰랐다 진짜 개웃기네 볼 재미였어요 진짜 한번도 안죽었죠 ante-저요? 네 노데스였죠 그러까 이런 면에서는 아나가 메르시보다 훨씬 좋아요 아, 좀 쉬어갈까요 한번 봐 advert 지원 좀 하겠 어 뭐 바스티온 몇명 하는거야 바스티온 두명인데 이미 아 릴리파겠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아 예예예 아 좀 쉬어가자 바스티온 할게요 바스티온이 지금 누가 한명 빼가지고 좀 지쳐 지금 근접전에 눈이 너무 아파 근접전에 눈이 너무 아파 소르비오는 넘으시는 느낌이어서 다음에 오버워치 할때 또 저 부르십니까? 아 당연하죠 완벽합니다 지금 거의 이정도면은 그냥 두명이서만 게임하면 될거같애 완벽합니다 지금 아주 기가... 기모찌에요 지금 애들이 죽질않아 플레이하면서 막 죽질않아 어 아주 기모찌야 지금 그 저기 계단쪽에다 갈까요? 어떤걸요? 설치요? 저쪽있잖아요 아 제가 여기다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도 꽤 괜찮거든요 여기도 꽤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다 한번 하죠 오명을 내 다 장내죠 또 어디 숨어 계세요? 저 이쪽에 있으면 안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보일거같은데 내가 봤을땐 아냐 안보여요 나무가 있어서 안보여요 네네 확인 한번 해줄게 내가 살짝 보인데도 괜찮은거같애 음 바스티언한테 어 쟤는 쟤는 왜이렇게 많이 싸가지가 없어 분노의 일출은 치료해주지마 알았죠? 음 네 딱 응징이 필요합니다 좋아 좋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하니 너네 힐 개좋 어 힐 개좋 이거 얘네들 못두를거같은데? 힐 들어와서 얘네들 못두를거같은데 이거 힐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이거 진짜 얘네들 못두러 이거 봐 이거 못두러 저기는 라인아네트가 지키고 여기는 어 나 여기 세명 다 치료할 수 있겠다 어 잠만잠만잠만잠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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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개굿 힐 개굿 힐 개굿 어 완벽하다 완벽하다 지린다 완벽해 완벽해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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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 완벽해 완벽해 지린다 지려 어 어 야 이거 진짜 완전 거의 선수 팀 플레이급인데 어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파라 지나갔다 파라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아닌가? 힐 힐 힐 힐 해줘야돼 힐 힐 저거 죽어요 어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다 야 이제 파라가 죽으니까 맥크리가 와서 또 견제라네 어어 오케이 오케이 상대 파 상대 파라 우리팀 우리팀 믿어야지 내가 가 궁 써서 가 궁 써서 가 궁 써서 가라고? 네 오케이 거점 뺏겨 거점 아 내가 있어 아 디바 아 디바 때문에 또 이걸 와 디바 디펜시브 오진다 너무 사기야 디펜시브 진짜 저게 어떻게 쿨타임 없이 언제나 원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음 그러나 재미 많이 봤죠? 어 음 불리자드가 한국을 사랑해서 그래 솔직히 불리자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한국 캐릭터 깔 수가 없어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어 나 죽어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디바 때문에 빡친다는 걸 알아야지 어디야 어디에 어디가 위험해 어디가 어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진짜 죽을 거 같아 내가 진짜 죽을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위험해 여기는 좀 위험해요 어디로 어디로 갈까 글쎄 안전한 데에서 해요 안전한 데에서 약간 좀 이런 데서 하죠 이런 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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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여기요? 네네 그래 여긴 안전하긴 하니까 훨씬 낫지 애들 오다가 이게 옆측인데 맞지 그걸로 유혹해 유혹하면 내가 잡을라니까 네네네 아 미끼가 내라 잠깐만 왼쪽에 왔어요 왼쪽에 아닌가? 아니구나 오오 위도우 맥돌씨 위도우는 좀 조심해줘야 돼 위도우 아마 잡으려고 할거야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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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어 맥크리 모르죠? 맥크리 모르죠? 어 맥크리 모르죠? 지금 상황 파악 안되죠? 어 저는 여기서 치료할게요 여기서 어 거기서 해 거기서 그것이 낫겠다 디봤다 디봤어 아 아 까비 어 아 윈도우메이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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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깨서 저기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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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기 내 우리팀 믿는다 내가 그렇지 오케이 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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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팔아요 팔아요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려 지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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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바로 소리난다 디바있다 디바 아 디바랜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쟤 뭐했냐 카라 아냐? 어 오케이 지린다 어 지려 지려 거기로 거기로 오세요 잠깐만 나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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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쟤네들 나 죽이려고 거의 모든걸 활용을 다 저거 하나 죽이려고 활용을 다 쓰고 있어 저거 막 앞에서 다 쓰러져 가는데 아 예능 게임이죠 저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마분님 저기 궁 쓸 때 저랑 같이 써요 네네네 저 지금 궁각인데요 죽었나요? 아 그래요? 아 나 죽었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네네네 아 근데 디바 때문에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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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요? 근데 지금 애들이 얼마 없어요 애들이 너무 없어요 지금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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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뒤 뒤 오케이 제거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와우 아 디바 무서워서 게임하겠네 진짜로 뭐야 뭐야 또 왔다 파라가 왔어 파라가 왔어 파라가 왔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네네네네 여기서 한번 자니 한번 잡을게 여기서 한번 자니 한번 잡을게 잠깐만요 저 양만 먹고 갈게요 안 돼 지금 어어어 위에 아 위에 파라가 있다 위에 오케이 지금 파라가 위에 있어요 네 어 무서워 정말 대놓고 지킨다 대놓고 지켜 어 진짜 진짜 대놓고 지켜 근데 그만큼 또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어 그치 힐이 되니까 힐이 되니까 하는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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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 아직 궁도 안썼어 나 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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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빡치게 한번 해줘 응 어떡해 진짜 화나겠다 나 하도 인성풀에 당하니까 인성풀에 당하니까 인성 인성채팅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하도 그냥 애들이 주중알이 너무 터는게 어 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잠깐만 뛰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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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싸죽여 싸죽여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그렇지 수고해요 원수기 다운 원수기 다운 윈스턴이라도 이 조합합에서는 택도 없이 음 안돼 체력 천이 뭐야 2천 3천도 안돼 쟤네 지금 게임 접었네 접었어 오지도 않네 30초 남았네 게임 접었네 대놓고 싸울까요 대놓고 아냐아냐 지금도 충분히 대놨어 borr 다운 상대 싹 쓸었어 애들이 더 빨리가서 좋았어 대신에 우리 애들 잘하네 어 잠깐만잠마 굳이 아 야무자 야무자 라인 앞으로 땡겨버리지 라인 앞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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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해요 아 이거 더 하고싶은데 아 이거 재밌네 게임 그게 게임이 재밌네 아 게임 재밌어 음 아 재밌어 여유로운 승리였죠 상대가 멘탈 좀 날라가서 안온거 같애 마지막에 음 맞아 도저히 뚫을 수 없다라고 약간 느낌이 오는 느낌이 아니야 음 아 지금 갓니아텐이 우리 30분에 합방입니다 개 늦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백진이 30분에 제가 합방이기 때문에 네 남은 10분은 좀 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고 아우 내일 한번 오버워치 또 땡길 수 있으면 땡겨봅시다 시간되면은 내일이요 내일은 내일은 안될거 같아요 아침 일찍이면 몰라도 뭐 내일은 제가 어디가기 때문에 편집하고 자서 그래요? 하려면 뭐 저녁이나 하던지 한번 아니면 뭐 저녁까지 제가 늦게 와서 아 그래요 밤에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백진님 즐김했습니다 네 이끌 오 이끌 이끌 감사합니다.